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성공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4월 1일 글로벌 라이브 이번 시간에는 돈 되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이든은 3조 달러인지 4조 달러인지 3천조인지 4천조인지를 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인프라, IOC 이런 데에 많이 투자를 한다는 거죠? IOC가 또 뭐예요? IOC는 참... 뭐죠 그거? ICO? 아닌데? CISO? SOC? SOC. 여러분, 이렇게 한번 웃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해 안 하셨습니까? 아니, SOC 제가 몰랐을까요? 저 퀴즈대회 두 번 우승했습니다. 총 7천만 원 벌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OC, IOC 내가 생각해 놓으시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래요. 아는 게 없으면 헷갈릴 것도 없어. 너무 많이 아니까 헷갈리는 거지. 네,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과연 어디에다 할 건지, 어디에다 돈을 쓸 건지 그거를 오늘 한번 하나하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 르레스 증권의 이영헌 이사님. 네. 계속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어이없으시면 좀 웃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즐겁게 시작해서 오늘은 좋게 끝날 것 같네요. 아휴, SOC요. 소셜. 오얼간이제이션? 정프로님 자제분도 나중에 유튜브 볼 텐데 괜찮겠어요? 잠깐만. 간접 자본이지. 간접. 뭐죠? SOC가 뭐 약자. 저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회 간접 자본. 아니, SOC 전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르시잖아요. 형님 아래에 물어요. 저도 모릅니다.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이게 현실입니다. DCC의 현실. 이야,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여튼 SOC 바이든 인프라 계획을 또 지금 발표했으니까요. 그 내용을 한번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네, 이번에 발표된 규모는 2조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뭐 2,200조? 뭐 이런 정도 규모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보다 좀 더 큰 규모에 대한 기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규모 자체는 2조 달러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 계획안 제목이 아메리칸 잡 플랜. 그래서 일자리 플랜, 일자리 계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아메리칸 잡스 플랜. 네, 그러니까 SOC라든가 이런 인프라 투자라든가 이런 단어가 앞에 제목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잡 플랜이라고 돼 있어서. 이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다라는 성격을 좀 분명히 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판데믹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마련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런데 또 이런 단순한 경기 부양이다라는 의미에다가 다른 의미도 좀 여러 가지가 더해져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 판데믹 기간 그리고 경제 충격을 받으면서 미국 간의 빈부 격차라든가 혹은 인종 간 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통합하는 이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전염병과 관련된 문제였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더 취약했던 사람들은 노인층, 고령층, 약자들 이런 분들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관련한 헬스케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정책에 포함을 시키면서 단순하게 무슨 토목공사 위주 이런 것보다는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어떤 산업혁신을 자극할 만한 이런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종합적인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들 구체적으로는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 이런 것들이 미국에 충분하게 다 깔려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광대역 초고속 통신망이면 집에 깐 인터넷이 아니면 5G. 그런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다 돼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도시 지역을 제외한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네. 시골,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집들마다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겠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리서치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청정에너지, 그러니까 수소나 이런 것들을 통한 청정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이런 계획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다양한 내용들을 포괄하면서 전체적으로 2조 달러의 이런 규모를 맞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봐야지 우리도 돈줄을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이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많이 보도됐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미국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 수혜주가 뭘까? 이런 것들을 찾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기계 이런 것들, 건설기계, 중장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캐터필라. 네. 시멘트 회사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관련 ETF도 얘기하고 이런 보도들을 많이 봤는데. 상용량 외에. 사실은 이런 직접적인 효과, 물론 굉장히 직접적으로 효과,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이 된 어떤 의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갖고 있고. 조건이 맞아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인프라 투자가 그 뒤에 굉장한 효과를 낳는.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준하는 그런 효과를 낳는 어떤 혁신의 그런 총매가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과거 사례에서 그런 일들도 빈번히 관찰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과연 이번, 그러니까 지금 또 특히 판데믹이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지내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더 넓게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이번에 인프라 계획이 혹시 그런 어떤 새로운 혁명 혹은 혁신적인 그 시도를 자극할 만한 여지가 없는지. 좀 이런 것들을 따져보자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프라를 조금 더 의미 있게 살펴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런 힌트를 어디 썼습니까? 일단 좀 과거 사례 몇 가지 좀 보고 싶은데요. 히스토리 퀄리. 첫 번째, 아주 옛날 얘기이긴 한데 미국의 이리운하라고 있습니다. 이리운하. 땅을 파서 배가 다니게 하는 운하죠. 코넬.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한번 그림 지도 잠깐 보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면 이 이리운하가 뭐냐면 뉴욕에서, 뉴욕으로 흘러들어오는 강 있죠. 허드슨강. 베네탄 쪽으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허드슨강 중류에서 5대호 중에 하나인 1, 2호까지 연결하는 운하거든요. 이게 미국 초기에, 건국 초기에 마련이 되는데 1825년에 이 운하가 뚫렸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은 처음에 독립할 때 13개 식민지주가 독립 전쟁을 해서 이겨서 독립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개 식민지주는 다 동해안에 붙어있는 지역의 주들을 구성해서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유럽과 가까운 쪽.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독립할 때 영토는 그 13개 주에 더해서 미시간이나 위스컨신주까지 포함하는 그런 지역까지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기도 동해안에 살고 있었고요. 모든 경제활동도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저쪽 서쪽에 굉장히 좋은 땅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오대호 있는 그쪽에서 농사도 굉장히 잘 되고 굉장히 비옥하고 천연자원도 많은 건 알고는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교통이 없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아펠레치아 산맥이 있고 그 너머 황무지를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을 때 너무 멀었던 거죠? 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교류가 처음 시작된 게 이 1위 운하거든요. 이때는 철도도 없을 때였기 때문에 말 타고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는데 이거를 마련한 게 이번 1위 운하였다라는 거고 이 1위 운하가 개통이 되고 난 뒤에 보면 경제적으로 정말 상전벽해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음번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전체적인 미국 지도인데 뉴욕하고 시카고를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1위 운하를 통하면 1위호까지 5대5 중에 하나인 1위호까지 연결이 되고요. 나머지 5대5는 다 물길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1위호에서 휴런호로 넘어가고 휴런호에서 미시건호로 가고 그럼 미시건호에 시카고라는 도시가 연안에 붙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위 운하가 개통됐을 때 시카고 인구가 전체 인구가 1,000명이 안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였었는데 1,000명이요? 네, 1,000명. 몇백 명대 수준의 조그만 마을이었었대요. 그런데 이 마을이 미국의 제2대 도시로 성장을 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했냐면 미시건 위스컨신 일대의 농업 생산의 기지 역할을 했을 뿐더러 거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뭐냐면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역이거든요. 미시시피강이 굉장히 큰 강이고 거기 굉장히 많은 지류를 갖고 있어서 미시시피강 유역이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영역 전체가 미시시피강 유역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시카고 바로 밑에까지 미시시피강 지류 중에 일리노이 강이라고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서부터 일리노이 강까지 일리노이 미시간이라는 운하를 또 팝니다. 그러고 나니까 시카고라는 도시는 1위 운하를 통해서 뉴욕까지 동해안까지 그다음에 미시시피를 통해서 뉴올리안스까지 연결이 되는 아주 핵심적인 위치가 되어버린 거죠. 완전 미국의 땅 한가운데 있는 거였는데 동쪽 바다, 남쪽 바다로 모두 연결되는데 그 전에 천명도 안 살던 도시가 이렇게 교통망이 구축이 되고 산업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거대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됐었다는 건데 이게 인프라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이 일리노이 개통이 된 1825년 거기서부터 5년 지나면 미국에서도 철도가 처음 부설이 됩니다. 그리고 1840년대부터 본격적인 철도 부설이 되는데 이 철도가 1위 운하하고 같은 노선으로 지나가요. 그래서 뉴욕에서 디트로이트로 시카고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카고는 철도, 운하, 해운, 수상운송 모든 곳의 중심지가 되고 그렇게 운하가 되다 보니까 철도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석유가 운반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 석유와 더불어서 전기라는 게 생기고 그다음에 전신망이 구축이 되고 이런 인프라 구축들이 보시면 전신망이 구축이 됐다는 건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 선물고래소가 생기게 되는 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도 있는 시카고 선물고래소, CME가 전신망이 뚫리면서 동해안의 수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과 거래를 하는 동해안의 수요처하고 실제로 상품이 생산되는 곳, 농산물이 생산되는 이쪽 중서부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통신망이 구축이 되고 그게 거점이 시카고가 되면서 이런 산업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인프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인프라가 한번 제대로 잘 구축이 되면 그 이후에 엄청난 산업적인 연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 나라의 음멸이 바뀌고 지금 잠깐 말씀드렸던 이리우나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전신망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이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고 일어나게 됐었다는 거죠. 오늘 정프로의 계획은 이걸로 마지막인지 끝내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요. 이리 운하라 업고 놀자. 이것만 하면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오늘 만우절이라 그랬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카고를 중심으로 운하와 철도가 연결이 되고 시카고가 완전히 중요한 도시를 새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초구속 인터넷망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90년대에 한국의 초구속 인터넷망 구축 이런 것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의 통신 기반 많은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부응시킬 수 있었든 성장을 시킬 수 있었든 첫 출발이 되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같은 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사례를 조금 더 앞에 찾아보면 우리나라요? 네. 아까 초구속 인터넷망도 잠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만 220V 승합 이거 좀 생각나십니까? 220V 승합 우리나라에 박사님이 계세요. 그렇죠. 저는 정확하게 그분 인터뷰나 직접 보진 못했는데 73년부터 2005년까지 32년간 승합공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사실은 쉽지 않았던 공사였겠죠. 처음에 시도를 했던 것부터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한국의 전력망, 그리드망이 정말 효율적으로 재편이 된 게 이 이후에 산업 성장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걸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110V가 산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손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220V에서. 220V를 하면. 그렇죠. 손실률이 70% 이상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를 그 당시에 인프라 투자에 동원되는 기업들이 어디냐.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 돈이 집행되는 당시에 돈을 버는 기업이 어디냐.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올 효과,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어떤 산업의 혁신 혹은 혁신적인 산업, 이런 것들을 찾는 하나의 힌트, 방향,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인프라 공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국의 운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계획도 그런 관점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전통적인, 경기 부양적 측면의 투자 계획들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될지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중에서 보면 아까 신산업과 관련된 얘기들 예를 들면 청정에너지 구축이라든가 혹은 5G 통신망이라든가 혹은 전기차와 관련된 얘기 이런 것들에는 좀 관심이 간다는 건데 특히 전기차 충전망 관련해서 이번에 그 계획을 보면 2030년까지 충전소로 50만 개를 구축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미국 에너지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매일 리얼타임으로 카운트가 돼서 보여지고 있는데 충전소, 그러니까 장소 기준으로는 4만 1천 개 정도가 있고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다음에 충전기, 실제로 꼽을 수 있는 충전기 자체는 10만 개, 지금 딱 10만 개거든요. 그런데 2030년까지 50만 개. 50만 개 만든다는 거죠. 충전기를? 네. 충전기 기준으로 지금 계획이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참고로 미국 주유소가 지금 12만 개입니다. 그 넓은 땅에 12만 개가 있거든요. 잠깐 신경 안 쓰는 사이에 좀 더 생겼네요. 네. 그래서 12만 개를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충전소가 많이 늘어난다는 건지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주유소 하나마다 5개씩이니까 거의 주유소랑 비슷해진다는 뜻이에요. 다 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전기차를 얘기를 할 때 전기차의 성능을 비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마일리지. 실제로 한 번 충전하면 얼마큼을 운행할 수 있느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제약 조건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정말 전기충전기가 정말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굉장히 인프라가 충분하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닌 전기차가 보편적인 시대를 확실하게 가져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조건이 바로 충전소, 충전망의 구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 워낙 집집마다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충전은 가정에서 충분히 많이 할 것 같고 아마 공공시설 같은 데만 전기충전기 많이 꽂아놓으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전기차 타기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정 프로님 생각하시는 거랑 저도 비슷한 상상을 하는데 집에서는 충전이 됐다 치고 밖에 나왔을 때 만약에 장거리를 가게 되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유소나 이런 것처럼 어디든 주차 구획선만 구워진 곳에 차를 갖다 댔을 때 거기 충전을 하는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아무 부담 없이 차를 운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랑 생각이 많이 같으시군요. 저희는 같은 통화는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이라는 게 사실은 이 인프라 투자 계획을 하는 동안에는 전기충전소 설비와 관련한 이런 것들이 수혜를 받겠지만 테슬라 가격이 바로 반응을 했었던 것도 이런 그 이후에 그 모습들에 대한 기대들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싶고요. 뭐 지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청정에너지 구축과 관련한 그런 투자들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관련한 그 앞뒤 산업들 연관 산업들의 자극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는 슬슬 저희도 좀 돈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그건 좀 어려울까요 오늘은? 글쎄요. 제가 직접적으로 일단 오늘 거론하고 싶은 부분은 전기차, 완성차 이 부분이 생각보다 보다 더 구체적인 성장의 조건들을 가져올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을 지금 제일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지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이런 인프라 투자 안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국판 뉴딜 이런 식으로 계획이 발표가 됐었고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대비하는 내용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단 하나 좀 주의를 해줘야 될 거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그런 소기의 성과를 늘 달성하는 건 아니다. 라는 점이거든요. 늘 달성했으면 매년 인프라 투자 하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사례를 봐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무통령이던 시절에도 이런 인프라 투자를 계획을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 그러니까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경제부응을 위한 투자법 이런 거를 또 제정을 했었습니다. 규모가 지금보다는 좀 작지만 7,870억 달러 규모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조 달러에 육박하는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런 새로운 특히 전기차 산업과 관련한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는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전기차 만드는 제조업체를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혹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를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당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냐 정부의 투자가 집행이 됐던 대상 회사들이 다 부도가 났다고 하거든요. 2, 3년 안에.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회사에 자금 지원만 들어간 그런 결과가 됐었던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조금 더 전인데요. 그 시점만 해도 전기차라는 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만들어내고 충분히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성급한 투자가 집행된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있고 또 실제로 집행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춰서 속에 성과를 거두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처음에 갖고 있는 아이디어만큼 그런 결과가 반드시 나온다라고 보장될 수는 없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될 때마다 이거의 현실적인 타당성 이런 것들은 항상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몇몇 가지 인프라와 관련한 내용들 재미있는 거 몇 개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자율주행과 관련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면 지리정보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엉뚱한 나는 여기 길을 가고 있는데 길 옆에 분기점이 있으면 다른 길로 진행되는 것처럼 알려주기도 하고 대체적으로는 문제 없으나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결정적인 타당성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참고로 하면서 운전하는 정도 수준에서는 상관이 없으나 만약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굉장히 정밀하게 그때는 큰일 나죠. 지리정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획득하는 지리정보는 GPS를 통해서 정보를 갖고 오는데 그 정보의 오차 수준이 17에서 37m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좀 큰 범위인 거죠. 그런데 물론 이 GPS 자체는 굉장히 정밀한 그런 지리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군사 목적하고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민간 사용을 위해서 풀어주는 한도는 훨씬 떨어지는 오차를 훨씬 오차 범위가 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노이즈를 많이 끼워가지고 정보를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런 자율주행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얘기가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한 투자 이런 것들이 몇몇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2023년까지 지상기지국이나 중앙처리국을 통해서 이 GPS 정보를 보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오차 범위는 3m 정도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하고요.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위성을 띄우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2035년까지 독자적인 위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를 전체 커버하는 그런 GPS 시스템 같은 게 아니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정지 궤도에 위성 3개를 올리고 그다음에 경사 궤도에 위성 4개 정도로 더 추가를 하면 한국 한반도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지리정보를 우리도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밀도가 cm 단위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굉장히 정밀한 컨트롤이 가능한 이런 기반이 갖춰질 거다. 물론 지금 자율주행과 관련을 해서 이런 지리정보가 핵심적인 요인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도로에서 직접적인 정보를 획득을 하고 거기다 또 도로 자체가 스마트해지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더 훨씬 인터랙티브한 그런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을 텐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도로 상황이나 혹은 도로가 아닌 곳까지 포함한 모든 교통망에 객관적인 정보를 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되고 구축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도 한국판 뉴딜, 여기 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디지털 뉴딜 이쪽에 보면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데이터 댐 뭐 이런 거예요? 네, 데이터 댐, 공공 데이터 개방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힌트를 얻어보자는 생각이 드는 건 우리나라가 과거에 행정망을 전산화하는 시점에서 주민등록 포함해서 많은 정보들을 무리하게 전산화했었다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전반적인 대처하는 기본 인프라가 되어 있다는 건데 좀 심심풀이 얘기 같긴 합니다만 옆에 일본 같은 경우에 아직 그런 부분의 전산화가 주민등록 시스템도 없고 그다음에 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도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심지어 백신 접종에까지 차질을 빚는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인프라를 어느 시점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갖춰놓느냐에 따라서 그 뒤에 후가는 굉장히 짧게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긴 기간 동안도 이런 영향들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잘 언라인된 정책들, 이런 인프라 투자 정책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집행되느냐.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가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그런 투자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게 향하는 방향이 어디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예전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인감 이런 거 뜰 때 보면 동사무소에 큰 도서관 같은 거에 들어가서 직원분이 책을 정, 푸로요? 이렇게 해서 책을 일일이 찾아서 거기서 복사해서 주고 노란 카드 뽑아서 복사하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다행히 우리는 전산화를 완벽하게 해버렸고 그렇죠. 일본은 아직도 그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뭐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건 아닙니다만 네. 우리는 굉장히 빨리 좀 해놨고 그런데 그게 왜 좋죠? 전산화가 되면? 전산화가 되면요? 등본 뽑을 때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한다고 하면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될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어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바로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며칠날 어디에 와서 백신 접종을 받으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번거롭지 않은 절차 안에서 쉽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사 한 번만 할래도 그 동에서 내가 그 종이 뽑아다가 다시 또 저쪽 이사관동에 또 갖다 주고 등록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주민등록 자체에 대한 반감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그런 전산화는 꽤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같은 비용을 들여서 뭘 하는 게 더 중요하냐의 판단이 혹시 미스하지 않을까 이번에 쏟아부은 돈이라고 하는 게 그게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쏟아부은 만큼 10년 후 20년 후에는 못 쏟아부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 적금 땡겨서 지금 붙는 돈인데 급하게 붙다 보면 비효율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죠. 그건 맞는 건데 이 프로님 말씀 정말 동의를 하고 아까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인프라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왕왕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운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위 운하가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고 나서 미국의 운하 붐이 불어요 다 파죠 굉장히 여러 곳에 운하를 합니다. 그 운하 회사들이 대부분 부도가 났습니다 실제로 경제성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파고 보는구나 1위 운하의 사례를 보고 이건 된다고 했었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앞뒤 맥락에 맞는 그런 적절한 투자만 이런 굉장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지 모든 덮어놓고 식의 그런 투자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 우리 역사에 도움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왜냐하면 민간이 스스로 투자했을 때도 충분히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좋은 투자는 이미 다 했어요 민간이 민간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정부가 돈 들이는 건 나무 열매로 치면 딱히 힘든 열매들만 남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했을 때 효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거 각오하고도 한번 돌려보겠다고 하는 거라서 그게 아니라 민간이 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서 어느 한 기업이 하기에는 나라가 하지 않으면 기업들한테 맡길 수 없는 일인 경우가 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고 설득만 하면 나라보다 더 많은 돈 조달할 수 있는 게 기업들인데 그게 안 됐다는 건 이런저런 고민거리가 남아 있었던 것일 텐데 채산성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겠죠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져서 그렇지 않으면 혹은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를 들어 데이터템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에 맡겼다가는 개인의 정보나 민감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 이런 정도는 국가에서 맡아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해야 되겠지만 데이터 개비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개비지는 쓰레기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보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또 나라에서도 이것저것 모아서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프라 얘기는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에 대한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미래세증권의 이영원 포에버 리 이사님 아 포에버 리 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원히 함께해요 네 고맙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기초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